여전히던 그 자리인데 있었죠 우리가 런트 뉴 월드 안녕하세요 빅톤입니다 저희 빅톤이 드디어 유럽팬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빅톤이 유럽투어를 영국으로서와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8개의 도시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도시 어디죠 승희씨? 러시아 모스크바를 시작하고요 영국의 런던,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밀라노를 거쳐서요 프랑스, 파리, 오스트리아, 비엔나, 독일의 에센, 터키, 이스탄불까지 저희가 직접 찾아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유럽에 있는 LB7분들을 만날 생각인데요 기쁘고 설렜는데요 저희 빅톤의 첫 번째 유럽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youngbroskpop.com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희 유럽팬분들과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저희 빅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guys in Europ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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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은 보이지 않게 지금 기도해보지 않게 가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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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